음악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퇴 노년기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사나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많은 영상들을 접합니다. 외국에서 은퇴 후에 평균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의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혹시 여러분들 25배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은퇴 후에 계획이 혹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물론 현재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뉴욕기다리쌤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퇴 계획 은퇴 후에 필요한 돈 이런 말들은 모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남은 수명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수시로 바뀌고 현재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예전의 계산 방식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고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일반 상식 수준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후 자금은 한편으로는 매년 인출해서 쓰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남은 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출 금액과 수익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어떻게 상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고 있는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역, 또 살고 있는 나의 가족 구성원, 내가 사는 씀씀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돈을 쓰는 씀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죽을 때까지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먹고 싶은 거 먹고 주말 혹은 휴일이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법은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25배, 25배 법칙입니다. 미국 트리트니 대학의 경제학과의 교수들이 개발한 이 규칙. 간단하게 말하자면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4천만 원에 25배인 10억을 모으라는 겁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달러가 편하신 분들은 똑같은 계산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4만 달러가 필요하다면 4만 달러 곱하기 25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금액이라는 겁니다. 25배 법칙은 미국의 자료를 기초로 도출된 법칙이기도 하고 노후 준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실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법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참고자료로 그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25배 법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퇴 후에 30년을 더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계산을 하는 법칙은 은퇴 후에 첫 해에, 첫 퍼스 이열이죠. 필요한 노후 자금을 예상한 후 이 금액의 25배, 왜? 첫 해를 한번 써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25배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첫 번째 해에 3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노후 자금은 3천만 원 곱하기 25, 즉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1년 단위가 아니라 첫 번째 월 생활비를 기초로 계산한다면 예상되는 월 생활비의 12를 곱하고 왜? 한 달치 곱하기 1년은 12달이니까 12를 곱하고 25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본 예처럼 은퇴 후에 첫 번째 달의 생활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노후 자금은 300만 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25를 하면 되고 9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25배 법칙으로 간편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노후 자금이 어? 많이 나오네? 라고 생각이 되면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생활비의 변화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생활비의 변화. 왜 그런가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60세에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60세에는 건강하시고 쓰는 돈이 너무 많겠죠. 활발히 움직이니까. 그런데 70세에는 다리에 관절염이 오고 허리에 디스크도 심해서 예전에 60세보다 쓰는 돈이 적습니다. 그런 계산법은 없다는 거죠. 즉 70대에는 노후 생활비가 60대에 비해서 70%, 80대에는 50%로 정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25배 법칙은 이러한 과정을 또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가정 자체가 없는 거죠. 만약에 25배 법칙에서 60대 이후에 70대와 80대의 노후 생활비를 줄어드는 것으로 감안을 하면 그리고 계산을 해본다면 9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9억 원 곱하기 100% 플러스 70% 플러스 50% 그리고 나누기 3 그러면 약 6억 6천만 원대로 계산이 됩니다. 복잡하죠. 여기에 국민연금, 소셜연금 등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지역에서의 본인의 예상 연금 수정액을 감안해서 계산한다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대략 3억 원서부터 7억 원까지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개인 사정에 따라서 노후 자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온 보상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우리가 노후 생활에는 돈이죠.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으면 궁색한 은퇴생활을 해야 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지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핀, 소셜 시큐리티 연금, 그 외의 기초생활연금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죠. 연방노동통계처 BLS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미국 시니어들의 1년 은퇴 비용은 4만 6천 달러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인의 시니어들의 평균 은퇴 생활 기간은 18년이라고 BLS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얼마요? 1년 은퇴 비용은 4만 6천 달러, 그리고 18년 정도를 은퇴한 다음에 산다라고 평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전형적인 미국의 은퇴자들은 직장을 그만둔 후에 죽을 때까지 얼마가 되냐면 82만 8천 달러를 각종 주거비와 생활비로 쓴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평균 은퇴 기간이 18년이라고는 하지만 은퇴를 일찍 한다면 그 기간이 25년이 될 수 있고 3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평균은 82만 달러지만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왜냐하면 18년이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죠. 결국 은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돈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기간인 North Western Mutual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은퇴 시에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안한 생활이라는 건 좀 여유 있게 생활한다는 거죠. 필요한 저축액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Millionaire이라고 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로 얘기했죠. Millionaire. 예주면은 Billionaire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전통 때문인지 은퇴와 관련해서 100만 달러 정도만 준비해두면 돈 걱정 없이 노후를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는 여전히 은퇴 자금 목표액으로 100만 달러라고 정해놓은 근로자가 수백만 명이 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달러를 모은 은퇴자의 경우 이 자금은 4%의 지출 규정을 적용해서 30년 은퇴 기간의 첫 해에 4만 달러 정도, 아까 말씀드린 4만 8천 달러 물가 인상분 조정 소득으로 전환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퇴자를 위한 평균 연간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1년에 2만 달러가 더해진다면 100만 달러의 기본 은퇴 자금은 7만 달러 중위 가계 소득들의 약 85%로 대체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되는 겁니다. 2024년도, 금년이죠. 연구에서는 미국 성인이 은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평균 저축액은 14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팬데믹 이후에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그만큼 예전보다 1, 2년이라도 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고가 된 127만 달러보다 15%가 증가한 수치며 지난 2020년에 95만 천 달러에 비해서 무려 53%나 급증한 겁니다. 4년 만에 급증을 한 거죠. 연방준비제도, FR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연령대의 가구 하우스홀드의 은퇴 계좌에 저축된 평균 금액은 42만 6천 달러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얘기죠. 여러분들은 저축된 평균 금액이 40만 달러 정도 이상 되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축과 투자금이 100만 달러이고 연간 지출이 8만 4천에서 10만 달러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뉴폴트로 이사를 해서 사는 경우에 나이는 7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내는 재산세가 있겠죠. 프로펄티 텍스는 매년 3천 달러 수준. 유틸리티의 납부금은 매달 25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거주지에서는 이제 은퇴하기 전이죠. 재산세가 1만 5천 달러 수준. 유틸리티는 500달러 내던 것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런데 A부부는 현재 연금으로 1천 달러, 소셜 시큐리티로서 4천 5백 달러를 매달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둘이 합쳐면 5천 5백 달러죠. 이들 부부가 매달 지출하는 액수는 적을 때는 1천 5백 달러, 많을 때는 3천 달러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몰게지 페이먼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있게 살고 있는 부부인 경우입니다. 부부가 좋아하는 해양 관련 취미도 즐기고 마음껏 즐기면서 여행도 가고 가고 싶은 곳을 기분되는 대로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은퇴에서 굉장히 좋은 표본이죠. 두 번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50대 중반인데 약 25만 달러를 저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50대 중반. 재정 전문가들이 주변에 있어서 더 많이 저축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소셜연금에만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연봉의 26% 정도를 과감하게 은퇴용으로서 저축을 시작했고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략 10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학교 쪽에서 지내는 일을 직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각종 여러 회사들의 강연이나 컨설팅을 다니면서 파일타임이긴 하지만 매달 2,500달러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또 매달 2,500달러의 소셜 시큐리티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5,000달러를 고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노년이 되면서 은퇴를 했는데도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유 시간에는 손주들을 봐주기도 하고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 활동도 나간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 많이 그러죠. 또한 라이브러리 같은 데에서 독서 모임도 다수하고 자선단체에게 하나의 임원, 스텝으로서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내 되시는 분은 피아노도 다시 배우고 또 쌀사, 벨리 댄스, 연세되신 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최근에 수강신청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크레딧 카드의 빚은 전혀 없고 모계지 융자 잔액이 대략 5만달러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웨이크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모계지 융자를 받았을 때의 잔액은 현재 3.2% 금리로서 15년을 갚아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그냥 갚아나갈 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나요? 은퇴 후에? 없죠. 모두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리 은퇴 자금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100만달러 자금으로 빠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아직 은퇴 시기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은퇴 자금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금융회사의 하나인 Charles Sop에서 자료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인의 부자 기준은 순 자산으로 따졌을 때 220만달러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전국의 12개의 대도시의 평균 부자의 기준은 300만달러를 육박하는 만큼 대도시의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의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생각한다면 더 많이 저축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 은행이 발간한 미래 설계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은퇴 후에 한 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또 350만원 사이 대략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정 노후 자금으로는 7억에서 10억원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보다는 절반 수준도 안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의 체계가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또 실비보험 같은 것도 있고 은퇴 후에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걱정이 거의 없는 게 미국과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도 메디케이드가 있고 파트 A, 파트 B 플랜 다들 들고 계시긴 하죠. 하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나 구체적으로 짚다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일반적인 은퇴 연령은 연금을 기준으로 67세입니다. 소셜 세키리티 연금. 예전에는 65세였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두 살이 더 올랐습니다.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나이를 조기 은퇴 나이로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비용이 은퇴 후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내는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현재 수준과 비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출이 되는 생활비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비 들어가죠. 케이블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우버라든지 이런 택시 비용 더 지출이 많아졌죠. 그리고 씀씀이로 했었을 때 물값, 쌀값, 또 과자값, 또 커피값 하나도 더 들죠. 음식, 전기, 케이블 이런 다양한 생활 지출금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음식을 적게 먹고 집안에 불을 적게 키고 산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TV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것도 의미가 없죠. 통계적으로도 일을 그만두고 나면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을 더 하게 된다.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종업원 베리핏 연구소라는 것에 따르면 은퇴 과정의 33%는 은퇴 후의 첫 6년 동안은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을수록 의료비용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게 돼 나간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은퇴전보다 은퇴 후의 지출이 더 늘어난다고만은 볼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전 수입의 70%에서 80%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래야지만 안락하고 부담없는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다양한 세대별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은퇴자금은 각기 다릅니다. 40대, 50대, 60대, 현재 70대. 이러한 추세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는데요. Z세대,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각각 160만 달러 수준, 163만 달러, 165만 달러가 은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X세대가 필요로 하는 156만 달러,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제일 많은데요. 베이비부머세대가 예상하는 99만 달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왜?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과정, 라이프 스타일, 나이, 위치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세대에게는 100만 달러라는 돈은 결코 큰 돈이 아니고 또 충분한 은퇴자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변수도 많은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상승률 외에도 은퇴자의 건강, 거주하는 지역, 운, 살면서 운도 있어야 되죠. 타이밍 등을 따라서 여전히 100만 달러는 충분할 수도, 전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은퇴 후 소셜연금을 받기도 하고 국민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으로는 생활하기가 택도 없죠. 정말 힘듭니다. 소셜 시키리티국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소셜연금은 은퇴전 수입의 40%만 커버해주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은퇴의 저축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별도의 재정의 소스에서 조달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은퇴 후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말년에 재정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미국 은퇴자 한 명이 받는 평균 소셜연금 얼마나 되나요? 월 1,404달러에서 연 1만 6,848달러 그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빈곤층에서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나 SSI 자격을 약간 웃도는 매우 애매한 수준이죠. 물론 은퇴 전에 소득이 높다면 이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연방정부에서 한없이 많은 돈을 주는 건 아니죠. 소셜 시큐리티의 설명대로 소셜연금은 평소 수입의 40%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줍니다. 국민연금도 똑같고요. 하지만 평생 저소득층이었다면 재정상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미래라는 겁니다. 미국 성인의 평균 저축액은 2023년도에 8만 9,300달러, 2024년에는 8만 8,400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미국 성인이 은퇴 목표액에 비해서 무려 137만 달러나 부족한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돈을 모아놓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저축이 어려워서 모아둔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합니다.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뱅크 세이빙만 한다는 건 아니죠. 만약 저축이 어려워서 모아둔 돈이 없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축금이 많지 않다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계속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는 조금은 필요해서 제니스를 오픈할 수도 있고 아예 은퇴를 늦추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의 양을 줄이면서 혹은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서 무작정 지출을 하면서 은퇴자금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은퇴상활의 재정을 유지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70세 정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결론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과 내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법칙과 완성인과 표본이라는 건 없죠. 다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를 미리 짐작해 보는 용도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 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